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이름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참 약하니까 악과 타협할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악행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그렇게 관여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악이 밝혀지기 시작할 때 어떤 포지션을 결정할 것인가는 그 사람 댐댐이를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우연히 중앙일보를 보다가 유동규 씨가 적응적으로 기자들에게 답하는 내용을 보고 내가 지금까지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참 이 악만이 그래도 참 근본이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 이야기를 제가 방송 중에 여러 번 했죠. 참 많은 것을 내려놓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들하고 대화, 육성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근본이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리고 참 이런 사람을 수족처럼 부리다가 크리넥스처럼 그냥 버려놓으니까 이 양반이 여러 가지를 감옥에서도 생각하고 해가지고 감옥에 나오면서 했던 그 일성에서 이미 선전포고를 했지만 지금 이 인터뷰 내용을 제가 보다가 몇 가지를 정리해보니까 첫 번째는 유동규 씨 이야기입니다. 제가 숨겼던 일들을 이번에 다 벗길 생각입니다. 유동규 씨 이야기가 또 이렇습니다. 제가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는 것은 없습니다. 누구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공격해야 되거나 이런 것은 일체의 죄가 없습니다. 유동규 씨 이야기입니다. 비유도 참 잘 드네요. 제가 이왕 모욕을 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찜찜합에 남겨둘 생각은 저는 없습니다. 유동규 씨 이야기입니다. 글을 쓰면 글이란 것은 약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마사지를 할 수 있지만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바로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니까 기자들이 질문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여러분 이렇게 자기 의사를 유동규 씨와 밝힙니다. 그게 너무나 제가 참 마음에 들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재판을 자숙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된 일에 관여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승하는 그런 태도로 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한 가지는 제가 국민들에게 사실을 이야기해야 앞으로 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마음에 들었네요. 제가 이렇게 좋지 못한 일에 관전이 됐는데 지금이라도 사실 팩타를 내가 이야기해야 앞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인터뷰에서 진실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진실을 이야기하는지 거짓을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주기도문에서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악인들과 여러분 엮이거나 악인들과 관련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기도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참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명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악한 사람들을 여러분 엮이게 되면 힘들지 않습니까 끝난 유동규 씨를 보면서 인간의 밝은 면을 참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한때의 악과 속눈을 잡고 타협을 했더라도 이렇게 사람이 감옥에서 아주 깊이 생각하고 이 문제를 이렇게 끝내선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털어놓는 사람의 이야기인 겁니다. 제가 사실에 입각해서 이야기할 뿐이지 제가 빠져나가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몫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유동규 씨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사람의 도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의욕을 다 해소해 드리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길지 않은 4분 정도의 인터뷰지만 기자들의 정문정답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이 사람이 처음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참 그 마당에 들어와서 구전일에 손을 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여러분들 생각이 드는 거죠. 참 여러분들 아주 바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유동규가 이재명 이름은 금기고 정진상은 뭐 재판 과정에서 지금 계속 침묵을 지키는 모양입니다. 공판 과정에서 형사합의 23부 공판 준비기일인 본 재판이 아니고 거기에 굳이 유동규 씨가 나올 필요가 없는데 유동규 씨가 나와가지고 공판 준비기일은 변호인만 참석하면 되고 정진상 전 실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은 참석 의무는 없었다. 하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은 법원에서 나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다. 제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리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데는 어떻게 일사천리로 다 진행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재명의 이름은 불분류류나 금기였던 사안입니다. 그 마당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알았다는 거죠. 이 같은 주장은 최근 검찰 출석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냈던 진술서에 유동규가 개발 이익을 차지하려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숨겨놓은 때를 이번에 다 벗겨낼 생각입니다. 이왕 모욕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찜찜하게 남겨놓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다 깨끗하게 씻고 싶습니다. 자수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 자순된 저는 자숙하는 마음. 기자가 잘못 썼네요. 자숙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여러분들 참 약하니까 또 살다 보면 부전일에 손을 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런데 유동규 씨가 이렇게 마무리를 해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참 제가 일이 잘 이렇게 마무리되어 가지고 다시 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참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 4분짜리 인터뷰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4분 55초네요. 본인의 육성도 직접 듣고 그다음에 준비되지 않은 발언인 거죠. 기자들이 물으니까 성심성의껏 답변하네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문제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었다.